4학년이요. 아 그 어머니 맞네. 4학년은 아니에요. G2 뿅 오케이. 일단 문장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G2 뿅 오케이. 그래서 그냥 매우. She looks so smart. She looks so smart. So가 매우라듯이야. She looks very nice. Very smart. She looks so happy. She looks so nice. 그냥 매우 좋아 보여. She looks so nice. 머리 했네. 네? 머리 했네. 뭐요? 머리 새로 했는 거 같은데. 머리 못 본 거 같아.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냥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 She looks so beautiful. 그렇지. She looks so beautiful. 그냥 매우 귀여워 보인다. She looks so cute. 오케이. 랩하는. 엄마가 직접 해드린나라고. 우구나. 미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America. Welcome to America. 오케이. 일본에 온 걸 환영해요. Welcome to Japan. 요즘 시국에? 오케이. 중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Welcome to China. Welcome to China.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오케이. 이번이 너의 첫 번째니? Is this your first time? First time? 그렇지. Is this your first time? 오케이. 이번이 너의 두 번째니? Is this your seco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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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에 너의 세 번째니? 이번이 너의 세 번째니? Is this your third time? Third. 어, 제가. Is this your third time? 뭐라고요? Is this your third time? Is this your third time? 오케이. 이번에 너의 fifth time? Is this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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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th time? 네. F-I-S-T-H-Y-50. 왜? 아니야. Y는 없어야지. 네가 지금 50하고 헷갈린 것 같아. 50이 50야. 50고 이건 50이라는 뜻이야. 다섯 번째는 fifth, fifth. O는 five. 응, five. 그러니까 V 소리나 할 걸 F 소리나 할 걸 바꾼 거야. 소리내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V 하고, V 하고. 근데 12가 영어? 아니, 왜 이렇게 말했지? 응? 네가 영어로 뭐해? 안 가르쳐 줄래요. 왜요? 네가 알아야지. 아니, 모르겠네. 하나이다. 13은 다시. 응? 거기 시험문제, 시험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안되지, 가르쳐 주면. 아, 시험문제 아닌가? 제가 이거잖아요. 12는 2야, 13은 13. 진효? 어, 바쁘니까 얼른 해. 어, 바쁘니까 얼른 해. 어, 바쁘니까 얼른 해. 말하게 됐을 때 여기까지. 쓰기는 내가 알아. 어. 니그닉 시험친 걸로 몰라. 단어? 단어. 단어 할 거. 저는, 저는 단어 안 잖아요. 응, 알았어. 전화만 안 하네. 전화만 안 하네. 전화만 안 하네. 전화만 안 하네. 맨날 빨리 가야지. 나이스. 오케이. 행복한 해피. 하피. 하피. I was very happy. we went on. 하피. 큐트. 큐트. 오. 새로 온 거다, 나도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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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she a new student? 전학생이냐? 이 말이죠. 뉴 스티던트. 그다음에. 프롬. 프롬. I am from 인디아 하고 있네요. 인디아? 인도? 응. 나이스. 나이스. 오. 납세. 오. scenario 납세. 일본. JAPAN. I am from Japan China. is China town . 문cede? 네舉 cells이 prayed. 시스코 이…? uh. 자 C니까 하다씨에 S 붙인거야 하다씨잖아 룩이 그니까 앞에 C가 왔는데 가만둘 수가 없잖아 똑같은 자 또 설명할까 설명충 전에 얘기했잖아 하다씨에 S 언제 붙이는지 희나 쉬나 희나 쉬나 이시머머 한다 할 때 하다씨에 S 다르지 근데 보는거는 내가 하는거고 보이는거 걔가 이렇게 하는거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그 다음에 두번째 세컨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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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험지 뽑으면 되지 네 시험지 뽑으면 되지